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어떤 팀인가요? 네, 우선 저희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009년에 설립된 창업기업과 양성특변대학입니다. 그래서 창업귤륙, 보유, 훈련, 네트워킹 등 다양한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솔루션들을 원스터블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창업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 대학이 창업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다양한 창업팀들을 발굴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창업팀들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키오스크 제작하는 업체인 명진코리아 그 다음에 캠퍼스 대학생들한테 주거 환경이 되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코티에이블이라는 업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oT를 접목시킨 재난방지 시스템을 제작하는 로제텍템 이렇게 세계 혁신기업을 데리고 저희가 글로벌 쪽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